박람회에 갈 때까지 흩어져서 누나가 계속 움직이게! 띵띵띵띵몰과 함께 쭈루루룩 쭈루루룩 띵띵띵띵띵몰과 함께 쭈루루룩 쭈루루룩 동전 넣고 나면 여행이 시작돼요 시작하기 전에 손잡이를 당기세요 그래야 이곳저곳 여행하며 볼 수 있어 공이 마태로 움직여! 손은 손잡이에, 눈은 공에 집중해요 높은 탄막이에 부딪혀 튀어나오고 게임 점수 쭉 올리면 박수가 쏟아질 거야 절대 크게 기울이지 마 그러면 단축이 되니까 신나게! 띵띵띵띵몰과 함께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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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